그래 사이에 사이 뭐니 뭐니 해도 내 딸을 위해서 하는거지 솔직히 말해서 사이를 위해서 하는거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사이에한테 분배를 할거 같아 어떤 가사힘 자네와 내가 같이 이렇게 해서 대화로써 애들 봐달라던지 아니면은 청소리를 좀 돌려달라던지 어떤 그렇게해서 대화로서 풀어보여 이 사이가 안드는 사이가 아니야 옛날에는 시험하기때문에 못산다고 그렇지 시험을 장모들이 못산다고 시험을 장모들이 잘해야돼 자, 냄새 우리 매일에 하자 우리 정말 잘하자 야, 여기서 또 이런 결의를 하시네 네 여러분은 어르신